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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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색 짱인 줄 나 진짜 긴장을 했어요 아 왜요? 저거 저성사다 저성사 뭐지? 아 기존 옷을 아니 여성인적으로 사귄다고 어머 어떡하니 여드름 안 돼버렸어? 아니 여진 없어 여진 없어서 정환이는 정말 노란 단무지 같은데 정환이는 장 저하고 그렇게 웃으세요? 아니 그냥 하여! 하여! 그럼 좀 궁하시나? 아니 궁하다네 우리 장은정 씨가 재미난 게 우리 사무실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맞아요 고등학생 때 우리 회사하고 1년이 안 돼서 그때 잡아서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복이 없는 인간들은 오 좋습니다 도도 씨가 돈복 없다고 아니 그거 내가 봤으면 스카우트 했을 때 진짜 수준 낮은 인간들이 우리 젠 덕분에 꽂혔다니까 아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장은정 씨한테 한번 현철 씨 서른대 씨 태진아 씨 송대관 씨 중에서 어떤 분을 제일 좋아하세요? 물론 성별은 다르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하루 monte